또 2부에 앵콜곡이 겨울편이여가지고 나는 리허설 때부터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그 전부터일 줄은 몰랐어요 프라니 이거 뭔데? 롤렛 곁을 지켜줬던 체리블랙과 평생을 가득해 수고했어 우리 이렇게 다 웃는 거는 처음이지 않아요? 처음 웃는 건 뭔가 메이시다 막내가 강한 막내 언니들만 언니들만 제일 오열하신 분 시작하자마자 울었어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왜냐면 1부 때는 미리 미리 꺼내시더라고요 마음이 급하신지 나는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막혀서 또 롤렛이 울면 나도 웃기지 우리는 왜 울었어? 언니 먼저 울어 언니 먼저 울어 언니 먼저 울어 언니 울었잖아 진짜? 그냥 무대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러면 또 운다 우리 우리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울어도 돼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옆에 있을 거 열심히 할 거니까 아 아 아 앞으로도 함께 해요 그리고 울어도 돼 괜찮아 우리 롤렛의 격줄 평생 이루겠습니다 또 롤렛 말고 멤버들도 진짜 몇 년이야 우리 진짜 이렇게 가면 이제 끝도 없이 우리 네 가족 같은 사이인데 저희가 진짜 멤버들도 다 너무너무 고맙고 그동안 마음고생 어떻게 했는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응 앞으로도 우리끼리 더 위지하면서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아 맞아 우리 우리 이렇게 1부 1부까지 끝났어요 아 이게 안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진짜 되게 팬미팅과 되게 뭔가 먼 얘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즐거우셨죠? 네 마지막에 우리가 울려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이게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하 보내기 쉽네요 진짜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다 같이 아 이 사진은 맞아 이거 좀 찍어야 돼요 사진은 한번 이거 그거 나는 가끔 눈물 눈물 세카 눈물 세카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아니 아니 진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진짜 많은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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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물을 하려고 하는 진심을 전하고 싶은 건데 막 미안한 마음이 진짜 진짜 정말 많거든요 저희는 항상 근데 진짜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어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 하 그냥 금방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항상 보면서 그래서 많이 배우고 진짜 너무너무 매일매일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니 근데 아까 무대를 하는데 진짜 롤댓한테 이런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중한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울컥했는데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빈대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룰레 아마 언니는 노래할 때 열심히 참다가 끝나고 터진 것 같아요 나 노래할 때 울면서 불렀다 나 들켰어? 나 들켰어? 아니 노래할 때 참는데 콧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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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레는 앞에서 겨울별 이렇게 부르는 게 처음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룰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사를 적고 이야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더 뭔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이거 찍읍시다 이제 이거 찍읍시다 빨리 찍읍시다 너무 예뻐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가져가야지 이제 진짜 지금 진짜 인사 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느라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잘 조심해서 돌아가고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이 추억을 저희에게 허락해줘서 감사해요 같이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해 그럼 단체 인사로 하고 깔끔하게 끝까지 해피엔딩을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테레블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다가씨 손 빨리 뻗어요 빨리 뻗으세요 손 아 또 사진 찍어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렇게 하고 해피엔딩 하면서 하트입니다 하나 둘 셋 끝까지 해피엔딩 고마워 고마워 오늘 잊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고생했어요 사랑해 우리 귀엽게 칙칙폭폭하면서 말할까 그러자 그러자 칙칙폭폭 자 고마워 고마워 칙칙폭폭 안녕 조심히 가 사람 조심 참으심 조심히 가 좀 이따 팬 사인회도 있잖아 우리 하지만 다른 징 photos 가족 providers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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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